저희 항상 이렇게 바쁜데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자리에 흥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엉덩이 흔들어봐 날 선선할 수 있게 엉덩이를 흔들어봐 엉덩이가 좀 빗지 말이야 난 잘 안 노력이라지만 그 건하긴 널 머리에 또 미끈한 발목 힘을 빗지 마 머리도 쓰지 마 그 정도 감동시켜봐 엉덩이를 흔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길이 가까이 와봐 날 선선할 수 있게 엉덩이를 흔들어봐 엉덩이 흔들어봐 그 흔들어봐 엉덩이 흔들어봐 날 선선할 수 있게 여러분 다시 힘들어 나 하고 있잖아 내 눈에 밟에 본 것 시간 아깝지 않게 자 이제 내 옆에 앉아봐 더 빨개요 원 그래 그가 자 한 발이 흔들어봐 오오오오 한 발이 흔들어봐 한 발이 흔들어봐 한 발이 흔들어봐 그 흔들어봐 내가 찾을 받아 현상할 수 있게 하늘이 흔들어봐 엉덩이 흔들어봐 연락이 흔들어봐 여행이 같아 눈start을 흔들어봐 날 선선할 수 있게 엉덩이를 흔들어봐 헌덩이 흔들어봐 왼쪽을 좀 틀러봐 희미가 그리워봐 멀쩡 사낼 수 있게 헌덩이 흔들어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흔들었죠 오늘 아마 흔드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아주 편히 잘 주무실거고 안 흔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냥 오늘 한 2신 되야지 주무실거에요